여러분 인생 고달프잖아요. 인생 고달프잖아요. 제가 진짜 10억짜리 정보 하나 드릴까요? 진짜 10억짜리 정보 하나 드릴까요? 고작가님? 제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 신박사! 고작가입니다. 오늘도 신박사 이거 빼야 돼 아니고요. 신박사TV고요. 오늘도 또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신박사TV의 고작가님을 초대했습니다. 박수! 오늘 방송의 제목은 인생은 왜 고달픈가?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왜 우리 인생은 고달픈가?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 인생이 고달프겠죠? 여러가지 인생을 우리가 고달픈데 경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오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오해가 아니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여러가지 이유로 여러분의 인생은 고달픕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튼 여러가지 이유로 고달픈데 그 다음에 특히 뭔가 이렇게 오해 때문에 오해 때문에 이렇게 모함을 받았을 때 그때도 이제 고달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슈를 갖고 고작가님이랑 케이스 스터디를 할 건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이제 저희 보고 표절이네, 저작권 침해네, 그 다음에 뭐 서평 다단계, 파리범들이네 뭐 이렇게 뭐 나오는데 세우자 B머리인데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작가님이랑 저를 까는 건 괜찮아요. 뭐 저희는 앞으로 더 까임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시장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네이버 앞에서 밥 먹고 왔는데 거기 현수막 둘러놓은 거 보셨죠? 네이버는 이웃과 소통도 하지 않으면서 나가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뭔 사건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여러분 기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고달파요 인생이라는 게. 기업은 기업하는 사람대로 고달프고 그 옆에 주민은 주민대로 고달프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려다가 거기 이제 졸꾸러기 비하 발언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체인지그라운드 직원들도 비하 발언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줘야겠다. 뭐 싱크빌리즈도 그렇고. 아주 이제 팩트 위주로 이제 팩트 위주로 진짜 아주 그냥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 방송을 찍게 됐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우고 뭘 반성하고 어떻게 더 나아가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저작권 침해 이슈와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저작권 공부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서평 다단계 파리봄인가 그거에 대해서 청년멘토 신 박사는 진짜 청년멘토인가 도구베이비인가 도구베이비인가 진짜 아니면 템베이비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작가님 다 본론부터 바로 물어보겠습니까? 저희 책이 1철장이 표절입니까? 아니죠. 이제 밝혀주시죠. 저는 이제 오늘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 그거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고작가님은 오늘 표절과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요. 고작가님은 오늘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신박사는 청년멘토인가 우리는 서평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뭐가 문제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10억짜리 꿀팁 제가 마케팅 꿀팁을 드립니다. 진짜 그거는 기대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아시죠? 신박사의 노하우 이거는 노하우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안목지이기 때문에 가시죠. 오늘 표절과 저작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을 할 때는 팩트체크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으면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말립니다. 주장이 신뢰에서 떨어지겠죠. 또 주장을 위한 근거는 적절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갖고 계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인가. 표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절은 고의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서 타인의 저작물 등을 베낀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주장을 떠나서 그냥 저희 말고 서울신문에서 저희 일출자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거기 기사에 한 부문을 인용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고 저희가 주장한 게 서울신문에 나온 겁니다. 저작권 법률 전문 변호사가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서울신문이 복수의 저작권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복수 여러 명에게 일출자와 관련된 기사의 법적 표절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책 본문과 참고 문헌 란에 인용한 모든 서적 이름과 페이지를 꼼꼼히 표기했기 때문이다. 저희 주장이 아니라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원래 서울신문이 취재를 요청을 했었어요 거기서 안 한 이유는 저희는 좀 보고 싶었어요 응대를 안 한 이유는 보고 싶었어요 제3자는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보나 왜냐하면 저희가 주장하면 저희 주장을 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고 작가님이랑 요청한 걸 알았지만 과연 제3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나 그걸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복수의 저작권 전문가들이 일출혈장을 법적 표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고 게다가 일출혈장이 어떤 책인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일출혈장은 책 본문과 창업 문헌 란에 인용한 모든 소적 이름과 페이지를 꼼꼼히 표기했기 때문이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표절이라고 대놓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출혈장이 표절이다 혹은 표절이 드러났다 표절이네 하는 것이 정당한 의견일까요 왜 그게 안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작권 치면 여러분 이권 싸움이에요 표절은 형사고발이 가능해요 범법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를 범법자로 만든 거죠 범법자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직설이라는 데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작성자가 넷드링커라고 나왔더라고요 대놓고 그렇죠 우리는 감동 교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더라도 이미 그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자 넷드링커라는 이름으로 직설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청년멘토 신영준 청년멘토 나는 쩔이야 난 안 나왔어 아 1채월장 고작가님이 70% 넘게 썼는데 1채월장 내가 이름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청년멘토 신영준 베스트셀러 표절로 드러나 지금은 바뀌었을 거예요 어떻게? 벗겨쓴거 드러나 그러나 그전에는 표절로 드러나가 있습니다 근데 캡처해놨어요 저희가 뿐만 아니라 뉴스픽에서 직설을 그대로 받아 적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안 고쳤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게다가 직설에서 제목을 고쳤는데 본문을 안 고친 게 있어요 어떻게 안 고쳤냐면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외에 또 다른 책 메시를 표절한 부분반도 20페이지에 이른다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이게 표절의 정의에 어긋나고 기본적으로 다 틀린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표절은 이 정도 넘어가고요 저작권 침해인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처음에 의혹 제기를 하신 분이 장한별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글을 쓰시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장한별 변호사님의 주장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일철장이 저작권 침해했는가 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할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어떤 출판사도 저희 일철장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이 끝나고 거의 1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복수의 출판사는 인용이 괜찮다고 자기네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슈에는 휘말리기 싫다고 하면서 그렇죠 자기네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고 복수의 출판사는 인용이 괜찮다 그렇죠 무방하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자 여러분 장한별 변호사님께서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장을 하려면 사실관계 팩트체크는 기본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논의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논의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또 커지다 보니까 자 장한별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틀렸다고 주장을 하고 그 틀린 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장한별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내 책장에 있던 책이라 이 책이 컨테이저스라는 책입니다 직접 확인해 봤다 에필로그까지 총 338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다 그중에 무려 97페이지를 일취월정주 24페이지에 걸쳐 인용하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저스라는 책의 97페이지 내용을 일취월정 저희 책에 24페이지에 걸쳐 인용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팩트가 틀렸습니다 24페이지가 아니라 11페이지입니다 그럼요 반도 안 되죠 심지어 24페이지라고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일단은 팩트가 틀렸기 때문에 그 다음 논의가 되게 어설퍼죠 의미가 없어지죠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장한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반박 글을 저희가 썼어요 제 반박 글에 팩트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 주장한 바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봤다에 대해서 언급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사이드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은혜 변호사님이 두 번째 제가 24페이지가 아니라 11페이지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반박문 제 반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문 의견을 요청할 때 두 분이 공정한 일취월장에서 다른 저작문을 이용한 부분 조나 버거가 언급한 영화 블레어 위치를 고영성 작가 본인이 보고 느낀 체험처럼 쓴 부분 이 말은 뭐냐면 일취월장에 블레어 위치에 대한 제 경험이 나옵니다 그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에피소드가 그게 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본인이 보고 느낀 체험처럼 쓴 부분 제가 그거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쓴 것처럼 썬 부분 그리고 전망 이론을 소개하면서 전자레인지를 라디오로 바꾼 부분 이런 걸 가지고 창작한 부분이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저는 이렇게 파악합니다 너는 11페이지라고 했는데 제가 이 두 가지는 너가 거짓말을 한 거고 하나는 네가 인용을 하면서 사례를 약간 바꾼 것밖에 아니니까 창작한 부분은 아니지 않냐 11페이지는 넘지 않냐 이런 의도가 담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사실 팩트체크가 중요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블레어 위치를 대해서 글 쓴 거가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주장하셔서 입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심법 궁예, 궁예 저는 제 친구니까 별명으로 하겠습니다 석태링이라는 별명을 하는 친구랑 같이 글을 보고 너무 경악한 나머지 다른 친구 두 명하고 같이 봤습니다 그 두 명은 황대장과 참치입니다 나도 참치 알잖아 참치형 참치형은 기타를 잘 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패친으로 있고요 이 분이 이 중에 황대장은 이거 글을 보고 분노에 차가지고 아니, 자기네들이 뭔데 우리가 경험한 거를 거짓말처럼 제가 이 말씀 안 드리지만 장한별 변호사님께서 글 쓴 그 아래 댓글에 이 블레어 위치를 제가 안 봤는데 본 것처럼 한간 얘기를 하면서 조리돌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주장하실 때도 사실 체크를 하셔야 되고 본인이 주장하셨으면 입증을 했는데 입증할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작한 내용이 맞아요 두 번째 전망 이론을 소개하면서 전자레인지를 라디오로 바꾼 부분 이런 걸 가지고 상작한 분위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일단은 팩트가 틀렸어요 제가 바꾼 게 전자레인지를 라디오로 바꾼 게 아니라요 바비큐 그릴 웨버 Q320 모델을 전자레인지를 바꿨습니다 틀렸죠? 그리고 이 부분은요 창작한 게 아니라 인용한 11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전혀 이거를 창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말씀하셔야 논의가 되는 거예요 팩트가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떻게 진행하고 싶어서 시키는 게 쉽지 않죠 두 번째 이거 일철장 얘기는 아닌데 거기다 완벽한 공급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한재 변호사님께서 완벽한 공급법이 창고 문헌만 500권이 넘는다 제가 놀랐어요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진짜 제가 진짜 죄송한데 이건 진짜 비아냥은 아니고 아니 업이 변호사이시잖아요 그게 제가 만약에 고객이 되면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500년형이랑 252년형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창고 문헌이 500권 넘는 거 하셨는데 계속 틀리시니까 24년형이랑 11년형이랑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완벽 공급 아니 공급 보시면 나와요 252건 인용했어요 그거는 제가 이거 보니까 좀 겁이 나더라고요 아 여기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도 이렇게 숫자를 틀리시는구나 나도 앞으로 더 이런 거 이렇게 스팽계 너무너무 이렇게 호도되면 안 되겠다 저희는 저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치고 고치고 그럼요 뭐 필요하면은 거기 응당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나 팩트 체크는 돼야 되겠죠 그럼요 앞에 거는 확실히 팩트가 틀리신 거고요 장한준 변호사님께서 두 번째는 틀릴 확률이 매우 높은 걸 주장하신 부분입니다 장한준 변호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학동네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포함하여 컨테이저스입니다 자사의 책 3권이 과다하게 인용된 사실을 인지하여 구체적인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보면 어떤 거죠? 문학동네가 우리를 문제 삼은 것이 어떤 이유요? 자신의 문학동네의 책을 과다하게 인용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쓰신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하셨냐고 제가 생각해 봤냐면 장한준 변호사가 우리 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인용 자체를 많이 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학동네조차도 장한준 변호사님께 주장하신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문학동네 책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아서 지금 확인 중이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주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문학동네와 컨테이저스 편집부와 통화를 총 3번을 했습니다 컨테이저스 편집부와 그런데 한 분과는 자세한 얘기 안 하고 두 분과 이 일철장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두 분이 똑같이 저에게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 무엇이냐면 왜 컨테이저스를 인용을 하면서 연락을 안 했냐 연락을 안 했냐 이거입니다 공문을 찾아 봤는데 공문이 없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문학동네는 논피션에서 인용을 할 때 인용한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시냐 한 분이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저는 그때 그냥 그럴 일 없을 때만 생각했습니다 조사가 안 된 상태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됐거든요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을 때 뭐냐면 문학동네에서 문제를 삼았던 건 무엇이냐면 왜 연락을 하지 않고 인용을 했냐 과다한 인용은 사실이 아니라 왜 연락을 안 했냐 제 얘기를 더 근거를 더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에서 문학동네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컨테이저스를 낸 출판사 문학동네 관계자는 많은 자기계발 서적에서 타 독서 내용을 담지만 출간 전 출판사 직원들이 인용된 책이 저전화 출판업체에 허락받으러 전화 돌리는 게 일반적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제가 통화했던 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라면서 일취월장을 낸 출판사로부터 인용 허락과 관련해 연락받은 적이 없다 문학동네 측은 해당 출판물이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게 뭐죠? 서울신문에서도 문학동네가 검토하는 이유가 뭐죠? 안 보낸 거예요 저희가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학변 변호사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닌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과연 과연 문학동네 얘기하는 것처럼 인용을 할 때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복수 출판사 다른 메이저 출판사에 다 확인을 했고 심지어 편집을 30년 계신 분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티티칭으로 가르치시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그 분이 되게 권위자 이쪽 분의 권위자 무슨 말도 않는 얘기를 하시냐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왜 겁을 주냐고 인용할 때 무슨 뭐 그걸 다 알아보냐고 라고 말씀하셨고 최종적으로 제가 문학동네에 연락을 했습니다 문학동네도 보통은 그 소설 에세이 뭐 시 이런 식으로 많이 책을 내지만 그 원피셔도 내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문학동네에 나온 책 중에 올해에 나온 책 중에 음 인용이 많은 책 제가 살펴본 다음에 그 책을 편집하는 그 문학동네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거기 나온 인용이 아무튼 100개 정도 됐을 거예요 인용이 다 연락하셨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면 연락한 게 안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왜 지금 근데 왜 문학동네에 이런 얘기를 했나 솔직히 저희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문학동네 책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소설, 시 이런 거예요 거기는 좀 저작권이 민감합니다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시를 갖고 오면 한 통 자체가 전체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다 줘야 돼요 저작권을 내야 돼요 실제 저희가 제가 낸 책 중에 명시낭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다 저작권이라 다 줬습니다 이거는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음 그래서 정리를 하면 무엇이다 예 인용을 할 때는 연락 안 하는 것이 과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으로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정리해 드리면은 장한빌 변호사님께서는 뭐라고 주장한 거냐면은 과다하게 인용된 사실인지 하고 구체적 확인 중이라 그랬는데 그런 거는 없고 아닌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아닐 확률이 높고 아닐 확률이 높고 거기서 문제 제기한 거는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 이건데 그거는 오해였다 제가 아까 인생이 고달픈 이유 말씀드렸죠 문학동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연락 받으신 분들은 시 소설 개념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다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문학동네에서 실제로 사회과학 서적을 담당하시는 편집장님이 하기를 해보니까 어떻다 우리도 우리조차도 연락을 안 한다 안 했다 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오해는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오해는 넘어가고요 자 장한별 변호사님께서 저희가 저작권 침해의 문제 소재를 뭘로 잡으신 거냐면 과도 우리가 과도하게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가 약간 혼 혼합이 되는데 그러니까 특정 책에 많은 부분을 인용했다도 있고 우리 책이 인용한 게 너무 많이 있다 이런 것이 약간 여러 가지 군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인용을 많이 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장한별 변호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토요일 오정 고영선 작가와 신현중 박사가 공정한 일취월장이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조나버거의 컨테이저스 전략제 입소문 본문 전체 분량 중 28.7%라는 97페이지를 인용하고 있어서 저작권법 제 35조에 3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베끼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 자문을 해주시는 저작권 정부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작권법 제 35조에 3을 언급했으나 이 조항은 저작권법 저작권 전문변호사에 의하면 저작권법 제 28조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정용하는 조항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저작권 전문변호사님들은 거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고요 일단은 뭐 이건 차치하고 나서 이 문제를 보자고요 장한별 변호사님께서 우리가 인용을 과다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주장하신 것들을 계속 추적해 보면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또 말씀드릴게요 장한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내용입니다 지난 토요일 이후로 제가 문제 제기한 책 외에도 난센스, 경영의 이동, 볼드 등등등등등 까지 자막을 하겠습니다 총 7권의 책들에 대해서도 공중한 이용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여지를 제 3자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문 의견을 요청하실 때 두 분이 공중한 일취월장에서 다른 저작물이 인용한 부분을 모두 지우고 두 분이 직접 쓰신 부분만 법률 대리인에게 보내주시기를 권합니다 그걸 보여드리며 법률 대리인께서 양쪽 양쪽의 주정관계와 질적의 주정관계를 판단해 주시기 믿습니다 이거죠 한마디 제가 한마디 해야 돼요 그분들 소설을 너무 열심히 쓰시는 게 뭐냐면 이 변호사님은 일취월장을 두 번 읽으셨어요 여러분보다 여러 번 완독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변호사님은 이 일취월장을 두 번 완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자문 우리 자문 해주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전혀 달라요 저도 여기서 저희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분의 일취월장을 읽어보시면 없으신 것 같은데 너무 상상력만 발휘하고 계세요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장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인용한품을 빼고 너희들이 쓴 것만 갖고 와봐라 맞어? 그걸 보면 너네가 얼마나 쓴 게 없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주장하겠지만 저희가 주장하기 전에 저희와 상관이 하면 제 3자의 주장이 제 3자 되게 중요하겠죠 네 서울신문에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신문에 아주 잘 써주셨어요 네 감사해요 저작권 전문 전문 법무범인 잘못을 잘못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인용한 양을 기준으로 잘못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인용한 내용이 책의 부술 역할을 했는지 등을 두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서 인용 양보다는 컨테이저스라는 내용이 일출장의 주냐 부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제 생각은 이런 법정으로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읽을 때에도 논피션에서 저는 인용이 별로 없으면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주장할 때 대부분 내 피셜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내 경험이나 내 생각만 얘기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걸 근거로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례 혹은 다른 사람 이야기 혹은 뇌과학에서 역사학에서 심리학에서 그런 것들이 인용을 딱딱딱했을 때 더 탄탄한 그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책들은 대부분 인용이 많습니다 예시를 드려볼게요 일출장은 본문이 559페이지고 인용이 350개 했습니다 인용 비율이 63% 정도 돼요 컨테이저스는 이건 자막 나올 겁니다 57%고요 바른마음은요 81%입니다 바른마음은요 이 동성성 화이트 이분은요 세계 100대 사상가 중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책이에요 지구의 정복자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책 정복자는 비율이 72%예요 진사이성 동물 이분은 에드월드 윌슨 생물학계의 거장이자 퓰리처상을 두 번이나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보험생의 선사는요 에드월드 윌슨이 최재천 교수님 지도교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통섭 맞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정복자는 진짜 좋은 책이에요 네 그렇죠 인용 비율이 72%예요 하이라이트 우리 보험생의 선원천사 제가 생각하는 원탑 책 말고 투탑 책들이 있거든요 인생 책 중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인용 비율이 164%예요 본문이 1180인데요 인용을 1932 하셨어요 스티브 핑커 다 아시죠? 세계적인 석학 그렇죠? 인용을 거의 인용을 다 하셨어요 게다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컨테이저스를 97%를 인용한 걸 문제 삼으시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구의 정복자 17장을 보면 본문 페이지가 10페이지예요 그 10페이지 인용이 뭔지 아십니까? 책 3권 통채예요 책 3권 통채를 10페이지에 넣었다고요 그러면 장한별 변호사님의 주장들을 하면 뭐죠? 이거 문제 아닌가요? 뚜드로 맞아야죠 완전 문제 아닌가요? 진짜? 그리고 컨테이저스는 57%라서 적은 것 같죠? 한 페이지에 들어간 글자 수가 훨씬 적어서 비율을 때려보면 컨테이저스가 저희 책보다 인용을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반성해야 돼 인용 안 한 건 반성해야 돼 이런 관련 서적을 많이 안 읽어보셔서 그래요 네 우리 본사의 선사는요 인용이 많으면 책 전체 쓰거나 한 챕터를 통으로 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제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좀 길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까요? 하세요 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저의 주장이 아니라 두 가지 하겠습니다 뭐냐면 과연 과연 이철장이 컨테이너스의 주인지 부인지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저희 주장이 아니라 두 개 하나는 경영학 박사님 현직 교수로 계시는 분의 의견과 하나는 다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들 요약한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읽을게요 자막이 나오니까 나는 관련 전공, 경영학, 인사조직, 박사학의 취득자로서 그리고 현직 교수로서의 책임을 걸고 기술에 보고자 한다 간단하게 해당 포스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내용은 장암의 변호사님께서 처음에 쓰신 글입니다 1초월장은 조나버그의 저작 약 300페이지 중 약 100페이지에 걸친 내용을 24페이지에 걸쳐 인용함으로써 해당 저사의 저작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는 요지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 가능하다 일단 신고의 1초월장은 레퍼런스 빼고도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며 20페이지는 양쪽으로 5% 정도이다 나는 이 분량을 미미하다고 판단한다 재차 확인한 결과 순수하게 인용된 분량은 10페이지 가량이다 또한 100페이지 중 10페이지에 걸친 요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해당 저서를 참조했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그 마저도 책의 한 뭉칭이에 그들이 요약한 것이 아니라 책의 곳곳에 퍼져 인용되고 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작가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나 현 맥락에서 무관함으로 생략 따라서 조나버그 서저의 오리지널리티와 가치가 1초월장에 의해 침탈당했을 가능성은 가히 전무하다 볼 수 있다 이거 경영학 교수님이 있으신 겁니다 둘째 조나버그는 구전 마케팅의 전문가이며 해당 서저 역시 설정 관련 분야에 대한 저석이다 반면 1초월장은 단순히 구전 마케팅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법에 대하여 기술한 서적으로 그 커버 범위가 미시적 업무 처리 수준에서 시작하여 거시적으로 창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전략 마케팅의 강론을 기술함 포괄적 대중성이다 가로치고 500페이지 알파가 대중서를 불릴 수 있는 간 차치하자 아무튼 요지는 두 서적이 상업적으로 볼 때에도 타겟 고객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훨씬 오버레일이 적다는 측면이다 비록 한국 시장에서는 이 모든 저작물이 자기개발서라는 미명화에 퉁쳐지고 있으나 전문가적 관점에서 볼 때는 완벽히 다른 체계다 셋째, 내용적 측면을 볼 때 조나버그의 저작 내용은 1초월장의 핵심 내용을 전개함에 있어서 독자들이 이해를 돕는 추가적 부적 요소로 인용되었지 저작 내용의 큰 뼈대가 도용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나버그에서 인용된 그 사례들조차도 조나버그의 단독 연구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 수많은 연구자들이 의해 연구 발표된 페이퍼, 케이스 스터디들을 조나버그가 본인 저작을 위해 재가공,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넷째, 해당 전공자로서 문학동계 출판사가 현 상황을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나는 나를 제외한 해당 전공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취해 해당 사항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와 관련한 의견을 취합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할 의향이 있다 허나 단언컨대 이러한 종류의 인용을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학자는 매우 드물 것임을 예상한다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자문서를 요약한 겁니다 소결, 용컨대 인용의 목적과 관련하여서 일치월장이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측면이 있는 점 인용된 분량이 11페이지 가량으로 전체 559페이지의 약 2%에 해당한다는 점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의 전체 또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원문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방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인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낮은 점 일치월장이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에 대한 독자들의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비추어 일치월장은 저작권법 제28초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게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을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일치월장의 여러 참고문원들의 내용을 취사 선택하여 그것을 저자들이 창작한 놀이저 구조의 큰 틀 일자국 운부터 팔자국 손장까지를 전개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그 정도가 낮을지라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일치월장은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 오리지나스,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등 여러 참고문원들을 인용하고 있으나 일치월장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개별 저작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치월장의 가각장에 해당하는 내용에 관하여 싱박사 경향 에세이 등 저자의 고유의 교술도 적지 않으며 다른 저작물의 인용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저작권법 제28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도서 일치월장은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저희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과 법 전문가의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페이스북에서 유명한 법대 교수님이 이제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공개 게시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데 되게 유명한 법대 교수님 방송에도 나오시는 분인데 이게 이제 저작권 침해랑 표절로는 보기는 어렵고 윤리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 아 근데 댓글로 많이들 참전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윤리적인 부분은 자신 있는 게 어떤 사람 어떤 미친 사람이 저작권 침해랑 표절을 하면서 이 책이 좋다고 추천을 하고 다닙니까 게다가 윤리적 부분 마지막 곧 끝날 거예요 아무 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장한별 변호사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거 되게 심각한 부분이죠 자 고영선 작가님 장한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장한별 변호사님은 저희가 문제를 뭐라고 하셨냐면 인용을 많이 해서 문제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셨어요 보세요 고영선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바른 마음이나 우리 본성의 선언천사 같은 다들 극찬하는 훌륭한 책들도 다른 저작물을 인용한 부분이 많지만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많습니다 많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도 저자의 독천적인 표현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 말대로 제3자가 들어봤을 때 그러면 이 분은 영문을 그 영문서적을 읽고 그 영문 레퍼런스를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번 분해해 볼게요 근데 그것도 애매해요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문장이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너무 해석이 다양하게 됩니다 일단 하나는 저희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인용한 양을 했는데 다른 것도 했을 때 동일한 잣대를 대는 다른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자의 독천적 표현이 인정되는데 누가 인정해줬나요? 또 하나 본인이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이거를 확인하시려면 우리 본성의 선언천사 원서를 사셔서 거기에 인용된 것을 일일이 대조를 하셔서 이걸 표현하셔야죠 아니면 저작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천적 표현이 인정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반대로 우리 본성의 선언천사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시비를 보면 이거는 독천적 표현이 아니에요? 혹은 지금 현재 저작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지 않은 책들은 독천적 표현이 인정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너무 안 맞아요 안 맞고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인용이 필요할 때 인용을 안 한 책이 너무 많아요 그 책은 근데 뭐다? 저작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발생하지 않았지만 뭐요? 참고문도 안 날았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저도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를 비판하신 분들 책을 좀 봤어요 아유 뭐 이거 표절은 아니지만 저작권 침해네 뭐 이런 식으로 쓰신 분을 봤어요 몇 개 저도 이제 그분 책들 다 사서 봤죠 그래서 이분들을 얼마나 잘 쓰셨나 보니까 인용 자체를 잘못하셨어요 어떤 분은 주석을 안 붙이고 어떤 분은 주석이랑 인용을 했는데 페이지가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럼 어디 여러분 왜 다른 분들이 뭐 이게 비슷하다 이 문장이 비슷하다 그게 왜 이렇게 빨리 정리되었는지 아세요? 우리는 주석을 정확하게 붙이고 페이지를 정확하게 인용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돼요 우리 책이 그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거는 어디 출처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서울신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용을 많이 했는데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해서 19권을 인용했다고 했어요 보면 솔직히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자 그 극찬하시고 다들 좋아하라고 하시는 우리 본성의 선언천사 저도 최고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본성의 선언천사 5장 김평안을 보면요 이 장은 167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 167페이지에 인용한 횟수가 257개입니다 한쪽당 한 개가 넘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명절 근데 우리 본성 선언천사 명절하니까 여러분 이래서 명절이 왜 인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명절해요 근거를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 존 뮬러의 리트리프 프롬 발음 죄송합니다 리트리프 프롬 노움스데이즈 이거는 167페이지 안에 18번 인용했어요 저희는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를 559페이지 중에 19권을 인용했고요 18번을 인용했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존 뮬러의 책이 우리 10권이 이 책이 우리 본성의 선언천사에 인용됐어요 다른 책 10권이 한 사람 책 다른 책 10권이 우리 본성의 선언천사에 인용됐다고요 팩트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장한별 변호사님 우리가 1차 조사 결과 170쪽이나 베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건 못 봤는데 그것 때문에 잘 보세요 그래서 서울신문 똑똑한 기자분들도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걸 그냥 깊게 생각 안 하면 우리 책이 170쪽을 인용한 것 같잖아요 베낀 것 같잖아요 그건 장한별 변호사님의 PDF 파일이 170쪽이에요 내가 그것도 귀찮아서 내가 또 데이터병이 있으니까 드래그를 다 해가면서 숫자를 세봤어 글자 수를 정확하게 따지면 10 한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호도가 얼마나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드라마틱하게 더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나는 이렇게 변호사 하시는 분 이러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앞에 정확하게 언급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언론중재위원회 요청해서 이거는 10 29%가 아니다 중재하면 바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고칠 필요도 없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도 반성할 게 있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못하니까 제가 제시한 것 중에 일출장 248페이지에 제가 직접 인용한 게 있습니다 주석은 달았습니다 그런데 출처에 본문 인용 표시했는데 직접 인용할 때 웬만하면 쌍두합보나 직접 인용한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건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 말씀드릴게요 법률적 판단 일출장 248페이지 부분의 외부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여서도 144번 각주에 따라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해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예약 같은 인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출장의 일부분에서 출처 명시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존재하나 대부분의 인용 부분에 출처를 명시하고 있으며 출처 명시 의무는 공정한 관행과 합치되는 인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고려 요소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더라도 얼마든지 제28조 소정의 인용에 성질 수 있다 법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실수한 건지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 외에 만약에 한두 개선 있을 수 있겠죠? 고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그냥 떠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이제 큰 거 잡으신 거잖아요 이거를 막 이제 돌아다녀요 제가 직접 인용한 건데 쌍두합변 안 붙이고 했다는 거 그런데 이거를 PDF로 정리를 하셨나 돌아다녔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각 줄을 달았거든요 제가 달았어요 거기 출처 인용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걸 딱 지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어떻죠? 우리가 출처도 명시하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베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직설에 나오는 그 기사에서도 그 그림을 그들 붙였어요 호도죠? 네 지금 스샷 나갑니다 저희 책에 144라고 잘 붙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거 저희 책에 참전하신 분들 책을 다 봤어요 인용이 필요한 책들만 봤습니다 에세이 이거는 인용 보통 안 보니까 개판 원장이셔 딱 한 분만 저희 책이랑 똑같아요 한 분은 되게 뭔가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본문에 인용에 페이지를 안 적으셨어 잘못하셨죠 페이지를 안 적으셨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거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책 관행이 있으니까 훌륭하시지만 저의 기준에 봐서는 미진한 건 사실이죠 게다가 어떤 분은 참고 문헌만 달았어요 본문에 출적 표시를 안 하시고요 그러니까 내 책에 어떤 부분을 인용했는지도 표시 안 하시고 인용한 책에 몇 페이지를 했는지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 어떤 부분이 내 책에 어느 부분 이 책에 어느 부분을 인용하는지를 몰라 그런 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참고 문헌조차도 제대로 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과연 그러면 저희 책처럼 저희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서울신문이 복수의 저작권 전문가들에 문의한 결과 일초월장을 법적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분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책 본문과 일초월장은 책 본문과 참고 문헌란에 인용한 모든 서적 이름과 페이지를 꼼꼼히 표기했기 때문이다 이 내용과 똑같은 책이 얼마나 있냐를 제가 교보문고 인용이 필요한 4개의 카테고리 중에 베스트에서 15위 중 국내 서적 중에서 본문을 살펴봐서 꼭 인용이 필요한 책들만 찾아봤습니다 과연 사회과학 서적 같은 것들 그렇죠 26개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26개 중에 창고 문헌조차 없는 책이 창고 문헌이 있어야 됩니다 본 내용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어떤 심리학자가 나옵니다 15개가 됩니다 몇 프로야 60% 창고 문헌만 단 사람 주석 없이 본문에 출처 표시 안 하시고 몇 페이지에 인용했는지를 얘기 안 하신 그런 책이 26개 중에 8개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출처를 밝히고 인용했을 때 책은 밝혀지면 페이지를 안 적으신 분 이 하나입니다 저희처럼 한 책은 26개 중에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10% 미만 그것도 저희들처럼 저희 책을 막 해보하시는 것처럼 해보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께 맞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시고 싶으시다면 서점에 가십시오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26개 베스트셀러 중에요 분야별 베스트셀러 중에 창고 문헌이 필요한데 없는 게 5개라고요 창고 문헌만 있는 게 8개고요 지금 여기에 저희 쪽에 참전하신 분들 중에 창고 문헌만 다신 분이 계세요 어떤 페이지는 안 다시고요 일치월자와 동일한 건 두 권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고 솔직히 제가 책을 썼을 때 출판사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뭐 엄청난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실제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문학동네 사례만 보더라도 이거 대형 출판사잖아요 근데 벌써 거기서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정말로 문제를 삼아서 저작권법에 대한 정의를 삼고 싶으시냐면 똑같은 기준으로 서전에 가십시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작권 정의를 세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일치월장과 일치월장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뭐 다 각자의 지준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일치월장에 대한 고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고작가님 파트는 끝났고요 정리해드리면은 이제 그겁니다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저희는 합당한 배상을 하고 출판사에 사과를 할 거고 저작권을 사드릴 겁니다 그게 이제 프로세스고요 그 다음에 독자분들한테도 사과를 해야겠죠 이거를 사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미진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정중하게 사과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인생이 이제 고달프다는 게 오늘의 주제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사람들이 저작권과 이 표절 이런 거가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청년 멘토 신 박사 그는 진짜 사기꾼인가 세우자비배의 선장인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되게 추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데이터를 공개하려고요 오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요 일단은 이제 유튜브에는 여러분 그 구독자 연령대가 다 나와요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제일 확실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 청년들을 이 세우자비배에 태워갖고 이렇게 막 책을 막 이렇게 이 새끼들 서평 써! 팍! 서평 써! 팍! 이러고 있나? 채찍질 얘기도 나왔잖아 채찍질! 채찍질 맨날 나오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막으로 뜰 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유튜브 이제 전체 기준 전체라고 누른 거예요 이제 전체 평균 신박사TV 이제 시작한 지가 정확하거든요 제일 그때 보니까 어 이게 13세 17 18, 20, 25, 34 이렇게 10살씩 끊어지거든요 이게요 네 그래서 그 30 만 35세면 36살부터니까 36, 37이니까 저랑 동갑이나 이제 한 살 어린 분들이잖아요 이분 비열이 만 35살을 넘는 분들 비율이 정확하게 55% 그 다음에 10% 65%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청년이 되셨습니다 35세, 37세 넘는 분들 마음은 청년이시니까 마음은 청년이시니까 그 다음에 제가 놀라운 거 말씀드리면은 45세, 만 47세 이상이 만 45세 이상이 31%세요 근데 저희도 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최근 7일은 몇 프로인지 말씀드릴게요 최근 7일 35세 이상은 3.9% 3.4% 그러니까 약 70% 1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거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저희 채널의 70%세요 일단은 중장년 멘토 신영준 박사가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채찍질하고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많죠 아 서평 이렇게 써야지 못 써 딱 딱 딱 그 다음에 멘토링 비즈니스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멘토링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그 비법이 있으신데 봐요 여러 가지 그림도 있던데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멘토링 비즈니스 하세요 여러분도요 돈 써가시면서 그러니까 뭐 이게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 저는 이분들은 세상에 어떻게 사실려고 그러지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슬픈 뉴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짜 쩌리 시절에는 진짜 젊은 친구들 옆에 이렇게 철싹 붙어갖고 진짜 멘토링에서 취업을 많이 시켜줬어요 뭐 취업 알성꾼이 아니라 제가 이 친구는 추천서까지 써준 적도 있어요 그 추천서 써준 친구 제가 문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문자 이것도 나갈 거예요 문자 읽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정규직이 안 됐어요 한 사람이 정규직이 됐더라고요 물론 제가 업무적으로 실수한 게 있긴 하지만 처음 사무실 이사했을 때 앞장서서 청소도 하고 어쩌고쩌고 했는데 그래 빵빵아 일단 만약에 끝났다면 잊어라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고 일단 큰 경험을 해서 도움이 될 거고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넵 힘들겠지만 세상은 누가 결국 트라이를 많이 하느냐 싸움이야 형은 그 회사가 인재를 잃었다고 생각한다 너가 불쌍한 게 아니고 그 회사가 불쌍한 거야 감사합니다 형님 일 다니면서 딴 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꼬랄바도 주고 이렇게 강연할 때 앞에서 한 번 10만원도 주고 꼬랄바가 뭔지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시급 만원 이상이고 예전부터요? 아니에요 이 친구는 시급 그때 5, 6만원 받았어요 왜냐면 그냥 가여우니까 몰아준 거고 정리하는 것도 해서 200만원인가 170만원도 주고 이 친구가 어디 갔다가 떨어졌을 때 막 저한테 화를 냈어요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 취업했을 때는 이 친구가 사준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서 막걸리도 마시고 막 그러면서 하고 결국 이 친구가 잘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디서 활동하고 있냐 OO 신에서 활동하고 있어 너는 청년이네 아 진짜로요? 네 청년이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아 소름끼쳐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아 진짜로? 네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했겠죠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 번 청년 멘토가 새우잡이 배를 못 몰고 아니 그 친구가 이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냥 저는 뭐 비난하지 않아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 책찍질로 때리면서 서평 막 했습니까? 돈 주고 막걸리 사주고 추천서 써줬죠 돈 주고 막걸리 사주고 추천서 써줬게 나 몰래 책찍을 막 때린 거 아니야? 모르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여러분 안타깝지만 청년 멘토 수준이 떨어져서 사업까지는 안 되네요 그냥 등에 칼 정도 꽂히는 정도? 그러네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앞장서서 저를 범법자라고 부르는 친구도 어 그거예요 저를 범법자라고 부르는 친구도 저한테 서서투에서 네 번인가 만나고 뭐 저를 닮고 싶어서 뭘 하고 그랬는데 뭐 제가 수준이 낮아갖고 그들이 그 친구들이 저를 뭐 욕한 거니까 제 잘못이죠 잘못은 항상 저한테 있는 겁니다 타율이 더 높여야 되겠네요 네 타율이 더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봐야 되냐 그러면은 저는 일단 여러분 청년 멘토가 아닌 게 증명됐죠 여러분 뭐 제 강연에 와도 빡독 신청도 평균 연령이 거의 40대에 육박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까먹었는데 나이 든 시분이 제일 많으시고 제가 강연을 해도 직장인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 70, 80%예요 그래서 대학생 친구들이 놀라요 저 사람들은 왜 온 거지? 저 사람들은 왜 온 거지? 그러니까 아직 그거 있으신 것 같아 처음에 삼성 나오고서 활동할 때 공부법 강의했을 때 그 기억이 그 때는 공부법이었으니까 대학교 애들 공부하고 제가 멘토링 프로젝트는 이거는 진짜 무료 프로젝트인데 이걸 안 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미안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제발 좀 해라 그래서 합동으로라도 하자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이 좋은 프로그램을 왜 안 하냐 근데 웅의사까지 투입해서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시간이 진짜 없어요 저는 멘토링 비즈니스를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비즈니스 열심히 했어야지 1년 동안 쉬었어 아 제가 돈 벌었으면 제가 계속 했겠지 그 멘토링 비즈니스 그림도 멋지도 아무튼 뭐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있던데 공사활동은 영리로 가면 후승이로 절대적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저조차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갑재군을 왜 돈을 저랑 고작가님이랑 1년에 600만원씩 줘가면서 강남보육원에 왜 보내겠습니까 2년째인거야 3년째 3년째 우리 돈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3년째 하고 있냐 방송에서 그런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3년째 앉을 수가 없잖아 하고 있냐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하면 여러분 저조차도 그러는데 그 후승이로 밀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청년 멘토가 아닌 건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신용준 박사 이 자식은 진짜 새우잡이의 선장이고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냐 그거가 이제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뭐라고 그거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다단계라는 말이 잘못됐죠 다단계는 뭡니까 고작가님 이렇게 커미션을 넘기는 구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폭탄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피라미드 구조예요 피라미드 돈이 해가지고 신 박사님한테 딱 나한테 돈이 엄청 몰려야 되는데 1년 동안 안 했어 멘토는 안 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공개를 다 할게요 공개를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서평 다단계 판매를 갖고 있는데 왜 어떤 책은 많이 팔고 어떤 책은 못 팔까요 저희가 다른 책 중에 1세를 못 넘긴 책도 있어요 사실요 뼈 아픈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태클 건 일치월장은 또또밖에 못 쳤습니다 맨 처음엔 적자였고 나중에 조금 더 팔아서 또또밖에 못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뼈아대는 뼈아대는 이제 뭐 에세이니까 태클을 잘 안 것이겠죠 책 이름이 있습니다 뼈아대는 뼈아있는 아무 말 대잔치는 일치월장의 판매량이 80% 되는데 노력은 20%밖에 안 했어요 이게 그만큼 여러분 복잡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이제 데이터를 딱 요번에 이제 잘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면 되냐면은 여기 사진으로 나중에 다 띄워주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썼어요 유튜브의 시대 무슨 데이터인지 공개는 못하겠지만 바이로 유튜브의 시대이다 모든 소셜미디어를 합쳐도 유튜브를 넘지 못했다 그럼 페북이 망했나 그것도 아니다 페북은 이제 딱 하나의 전략만이 남아있다 내가 비밀처럼 만들지 다 공개하려고요 그리고 인스타는 허수가 크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위력이 있다 그리고 보라색은 완전 의외의 결과인데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다 유튜브의 시대에 있지만 유튜브도 이미 포화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시장을 개착하지 않으면 망한다 참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63%가 유튜브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큐베이션 신청 유입이에요 그 다음에 13.8%가 페이스북입니다 근데 여기서 9.9%가 인스타인데 제가 인스타에 솔직히 되게 놀랐어요 인스타에 되게 놀랐고 이 보라색이 제가 진짜 충격받은 건데 이 보라색이 뭐냐면은 거의 4%에 육박하거든요 그냥 지인 추천이에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 생각을 초월하는 데이터가 나온 거고 페북이 150만 정도 되고 인스타는 10만 밖에 안 되는데 아예 이제 그 영향력이 달라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제가 63%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체인지그라운드 49만, 뼈와대 13만, 심박사TV 3.5만인데 이 63%에 60% 이상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죠? 심박사TV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3만이 갑이에요 여기서요 여러분 생각이랑 좀 많이 닿는다 이게 그만큼 소셜 바이런 마케팅이라는 게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결론이 하나 뭐 나죠? 여러분이 SNS 마케팅을 하고 싶으면 어디다 의뢰해야 된다고? 체인지그라운드 네 체인지그라운드가 의뢰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다 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지금 엄청난 거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서평단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마케팅을 잘하기 때문에 SNS 마케팅은 어디? 좋은 포인트 SNS 마케팅은 어디? 다시? 체인지그라운드 SNS 마케팅은 체인지그라운드 인포에 체인지그라운드.com으로 광고 문의를 주시면 저희는 근데 음식 이런 건 못하고요 그러니까 뭐 문화, 지식 이런 걸로 광고 주시면 고객님을 가성비가 원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근데 단 저희는 서평단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서평단은 없고요 최근에 이제 무슨 서평단, 서평단 단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재밌는 얘기 있었으면 우리나라 10대 출판사에서 저랑 친한 출판 편집장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원탑 베테랑 편집장님이요 네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거 책 하나 보내드려도 되냐 그래 놓고 저 문자도 공개할 수 있어요 법원 가면 다 공개할 수 있어요 저는요 근데 책 쓰레기 같으면 버리시라고 그래서 내가 읽고 괜찮으면 내가 추천해주고 조금 괜찮으면 옹이사 보고 추천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추천 단계를 맞추겠다고 저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요 저희는 솔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 최근에 저한테도 아 그거 말씀해주세요 네 왔는데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잘 많이 보세요 저희가 대부분 다른 출판사 책을 추천했어요 명절하고 추천하고 공유해드리고 큐레이션해드리고 그 중에 하나가 책은 좋았는데 제가 뭐 영어는 엄청 잘하지 않지만 가끔 원서를 읽습니다 근데 그 원서가 되게 유명 처음 울트라 베테라였는데 근데 좀 안됐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추천해주면서 뭐가 어떻게 되었냐면 좀 아쉽다 뭐가 아쉬웠냐면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잘못한 걸 떠나서 번역이 번역 특정 부분이 날아간 거예요 아니 이것만이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책이 없습니다 하고 제가 방송을 몇 개나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순위에도 올랐었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우리 큐레이션에서도 그 책을 그 책을 신큐메이션 그룹장 어떤 분이 저희 출판성 강의입니다 하셔가지고 많이 팔리셨나 봐요 연락이 와서 정말 그 방송 잘 들었고 제가 미진했던 부분도 인정해서 번역도 완벽하게 그 원서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책이 부재를 되게 잘 만들어 그래서 완벽하게 해서 하고 검수까지 해서 하면은 저한테 일정 부분 이득을 주겠다 같이 해봅시다 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솔직히 제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3% 인생을 주겠다 근데 제가 저말로 제일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워낙 할 일도 많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건 힘들 것 같고 대신 출판사가 낸 책을 다시 재출구하는 건 너무나 대단한 일이고 추천해드리고 그 책이 나오면 저희가 뼈아대에서 무료 웬 책이 좋으니까 해드리겠습니다 나오면 재출구하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새우 잡이베라면 새우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되는데 속이기도 좋잖아요 남의 출판사니까 남의 출판사고 엄청 띄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 우리가 수익을 갖고 가고 여러분 저희는 바쁩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좋은 얘가 이번에 이제 아주 좋은 레퍼런스가 나왔죠 어 이번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책 이거 진짜 여러번 안 읽으면 손해인 책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 이제 우리가 새우 잡이베라면은 서평단이 서평을 미친 듯이 쏟아내야 이 책이 베셀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이미 지난 그제부터 주간 종합 2위를 올라갔습니다 교보 온라인 교보 온라인 2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스는 아마 종합 3일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이게 요번에 아주 좋은 얘가 나와서 저는 이제 제 의견만 말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스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요 연령대별 순위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그래서 제가 연령대별 예스가 보시는 데이터입니다 연령대별 순위를 예스 걸 보면요 저희가 이런 게 최초예요 저희가 60대는 순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세유자비베 선원이 없으니까 60대에 예? 왜냐하면 세유자비베들은 청년 멘토이기 때문에 우리는 60대한테 책을 팔아본 적이 없었고 완벽한 고급번화 1차 월장은 30대 남자가 가장 강력한 팽입니다 아쉽지만 이 친구도 뭐 전부 취업 알성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투자 말성꾼이라고 바꿔주세요 예?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이미 취업을 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30대 남자가 항상 강력한 그 친구한테 뭐 받은 적 있으니까 뭐 받은 적 있어요? 받은 적 있죠 선물 아 선물 받고 밥을 사주고 아니 선물 많이 받죠 음료수 이런 거 많이 받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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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내가 쏘는 거에 비하면 뭐 천분의 일도 안 되죠 그렇죠 근데 60대가 이번에 2위를 했어요 60대가 60대가 2위를 하고 50대가 5위를 합니다 50대가 5위를 하고 40대가 11위를 합니다 아 12 40대가 10위를 하고 30대가 항상 우리가 강력하다 그랬다 30대가 8위를 해요 실제로 근데 30대 다음으로 강력한 팀이 20대 남자 그룹이거든요 근데 20대가 4위를 해요 그 다음에 최초로 우리가 제일 취약한 계층 20대 여자 그룹인데 이번에는 20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아요 오 처음이네 처음이에요 이번 마케팅은 다 처음이에요 처음이네 이 세우자비배 선원들이 뭔가 새로운 미끼를 쓴 거예요 새로운 미끼를 쓴 거예요 엄청난 걸 새로운 걸 왜냐하면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고 원래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이런 거 다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베셀러가 교보문고에 진입이 되면은 그거의 순위에 따라서 지방에 여러분 그런 뭐 교보문고가 없는 서점들은 교보문고 베셀러를 자기는 베셀러로 진열을 해요 그래서 항상 주문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면은 교보문고가 들어오고 북센이라는 가장 큰 도매처가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됐죠? 60대 인생 선배님들이 먼저 주문해 주니까 북센이 처음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나타났냐 왜 이런 일이 나타났냐 왜 이런 일이 나타났냐 그 다음에 보세요 아직 우리 그 세우잡입의 선원들이 서평을 안 썼다니까요 서평을 안 썼다니까요 서평을 안 썼어요 근데 1위가 됐다니까요 여러분의 논리랑 틀려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중에 더 말하겠지만 지금 말하면 되겠네요 여러분이 하도 짜증나게 해갖고 다음 싱큐베이션은 로크 관련 책 다 싹 다 뺐어요 로크가 아니야 너랑 나랑 관련된 책 싹 다 뺐어요 저랑 고 작가님이랑 관련된 책 싹 다 뺐어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고르는 게 아니라요 그룹장이 알아서 보는 거예요 그룹장이 알아서 고르게 한 건데 근데 제가 여러분께서 얘기하시니까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룹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랑 관련된 책 싹 빼십시오 여러분 제가 무슨 결심을 하신지 아신 겁니까? 선언 없이 혼자로 바다로 나가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제우잡이 다 버리고 쟈니뎁 쟈니뎁 잭 스페로 쟈니뎁처럼 이렇게 나가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그래서 모터도 돌려주잖아 여기 노예 하나 딱 데리고 채찍질해가면서 너도 지고 근데 난 채찍질 당한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제일 많이 당했네 채찍질 일단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베스트셀러를 만드는지 그러니까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고달프잖아요 인생 고달프잖아요 제가 진짜 10억짜리 정보 하나 드릴까요? 진짜 10억짜리 정보 하나 드릴까요? 고작가님? 해봅시다 제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은 광고예요 아까 제가 유튜브에 하나 페이스북에 뭐 하나 남았다고 그랬어요?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광고도 다 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왜 잘 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네 개를 깔 건데 이 네 개를 까면은 여러분 이렇게 광고를 태우면 어떤 거는 뭐 링크 클릭당 비용이 135원 나오고 어떤 거는 94원 나오고 어떤 거는 116원 나오고 저희는 사실 청년 멘토가 아니라 저는 중장년 멘토고 저희 팬들은 나이부 드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 팬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저희가 유료 관계를 어떻게 집행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번에 기분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옛날에 스타듬 하셨어요? 저도 스타듬 했거든요 저도 좀 했지 내가 나중에 한번 붙어요 아니 나 장... 나 택도 없어 너 한번 붙어봐요 야 대학을 막힌 사람이야 한번 붙어봐요 오케이 오케이 붙는데 아무튼 그게 뭐냐면은 제가 스타듬을 좀 잘하니까 맵팩? 맵팩?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맵팩이 뭐냐면은 너 체킹했냐 이거 여성분들을 모르니까 이렇게 맵을 다 까만 걸 켜놓고 있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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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을 다 보고 있냐 그럼 저는 그거 나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뿌듯했어요 그렇지 잘했을 때까지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잘한 걸 왜냐하면은 내가 얼마나 이 컨트롤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잘한 거 아니야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내가 맵팩인가 아닌가 맵팩 이렇게 나오길래 아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새우잡이 맵 이거 서평단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두 모드 되게 큰 걸로 나왔는데 네 나와 보여지는 게 진짜 만 명의 서평단을 갖고 있대요 만 명의 서평단을 갖고 있대요 나는 그래서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광고 집행까지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 안 알려드리면 유튜브는 광고가 좀 어려워요 광고가 잘 돌아가지도 않고 저는 유튜브 광고 보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연구하는 기간도 아직 적었고 유튜브도 연구하는 기간이 좋고 그냥 유튜브는 제가 이제 저희는 아직은 안 해봤는데 그 인플루언서한테 그 제가 볼 때 소속사의 소케이지하는 인플루언서들한테 주는 게 제일 최고고 여러분 저는 출판 시장에서 쩔이에요 진짜 원탑은 누구냐면 K 강사님입니다 그렇지 그분은 진짜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는 유료 광고를 집행해서 겨우 베스트셀러에 오를까 말까 하는 거고 안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분은 타율이 진짜 무슨 베이브 룰스예요 그분은 어느 정도로 출판 시장에서 진짜 충격을 먹었고 그래서 그분한테 광고를 하려고 줄을 서 있냐면 지금 뭐냐면 그분은 5년 전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출판사에서 없었던 일이에요 거의 없었던 일이죠 유튜브 한 방으로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한테 광고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친하신 신사임당님 신사임당님이 옛날에 무슨 책을 추천하니까 그게 인터파크에서 자기 개발 1위로 계속 있더라고요 그분은 대단하셨다고 그분이 이렇게 돈, 부동산 이런 관리인 분들은 딱 맥락이 맞았던 거지? 맥락이 맞는 분들은 신사임당님이나 그 다음에 미니멀리즘 같은 거 강가장님 이런 사람들한테 광고 의뢰하는 게 최고예요 그건 페이스북 광고보다 낫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것까지는 영향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인스타는 제가 볼 때 에세이가 유리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인스타 광고는 실패했어요 저희가 인스타 광고는 실패했어요 초반에 페이스북은 광고가 좋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아까 13. 몇 프로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북 보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못 봤는데 페이스북이 요즘에 주는 건 주는 건 하지만 영어 외익률은 생각보다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광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바이럴 마케팅이 문제라면 여러분은 페이스북을 못 하세요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페이스북 서버비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TV 광고는 되고 현대자동차는 슈퍼볼에 1초당 몇 억씩 광고는 내도 되고 바이럴 마케팅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 저희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비영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마케팅을 해야 돼요 진짜 쥐어짜야 됩니다 혁신이 많이 일어나죠 혁신이 많이 일어나요 한계상황 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거기 어떤 컨설팅 하시는 분이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뭐 이거는 몇 공유 뭐 이건 인생공부 몇 경유 체인지그라운드 몇 경유 제가 알려드릴게요 밑줄을 그 따도 저희 페이지고 위스토부도 저희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 5분 계열도 저희 페이지인데 거긴 광고는 태우지 않습니다 그냥 뭐 조사도 너무 못하시고 팩트체크도 너무 질리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와 이 사람들 이렇게 어? 바이럴 마케팅 하고 있다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도대체?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다 아는데요 모든 출판사? 서평단? 서평단이요? 모든 출판사는 저희한테 서평이벤트 서평단 이벤트 하려고 합니다 문의해도 됩니까? 다 그럼 출판사 쓰레기인가? 서평단 모집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고 컨설팅 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만나보기도 한 분이에요 컨설팅하는 게 너무 웃겨요 여러분 공유수를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좋아요랑 판매는 상관관계가 적습니다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아주 적지 아주 적어 단계가 있어요 일단은 바이럴이 돼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많이 퍼지는 게 중요한 거고 2번은 공유입니다 3번은 구매전환이에요 이 세계가 한 번 한 번 넘어가는 게 진짜 더럽게 어려워요 진짜 아니 오늘 진짜 이거 10억짜리 가르쳐주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계속 지켜봤잖아요 지금 마케팅 총괄은 신박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가끔 물어봐요 너 박사기 학생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냐? 그리고 이게 다 복잡계 복잡계 하면 또 많이 비하느라 그러시지만 복잡계를 이해를 하면 좀 더 좋아요 근데 신박사님은 약간 여기 복잡계에 미쳐있으셔가지고 복잡계 관련된 책은 싹보십니다 나 옛날에 복잡한 연애도 살 뻔했어 내가 복잡계를 만들어서 뭘 만들었어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겠어 뭘 할 뻔 있겠어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얘기하나 허브와 링크 모델을 다 이해했다고 그런데 이제 마케팅하는 내용을 보면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부분이 있고 듣음이나마 나오는 결과를 봤을 때 이놈이 자식이 뭔가를 만들고 있구나 실제로 거의 마케팅에는 무슨 뭐 설명이 있는 게 아니라 단독 혼자 혼자 옛날 때는 비율이 한 95대 5였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좀 우리 팀이 같이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건 다 신박사님이 지금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랑 체인지그라운드 15명이랑 판매 비율 중 고 작가님이 중간 입장 고 작가님도 저쪽 편으로 들어가고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정확하게 말해줘 사람도 알아들 수 있게 내가 봤을 때 이준촌 많이 따라온 것 같아 한 7대 3에서 8대 2 정도 그 정도 7대 3까지 따라온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새우잡이 배라 그러지 말고 새우잡이 고래라고 불러주십시오 제가 혼자 싹 다 잡아먹고 우리 직원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죄의식을 하고 근데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거예요 진짜 많이 놀러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되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새우잡이 고래입니다 플랑크는 또 싹 다 흡입하는 고래지 여러분 이 친구는 하루 종일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약간 미쳐있기도 하고 우리 회사가 마케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언제까지 커질지 모르겠지만 마케팅 역량이 없으면 우리가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예요 뭐냐면은 전문가분이 공유수를 주셨는데 브런치 같은 경우가 왜 좋냐면은 여러분 블로그도 있고 브런치도 있는데 브런치를 저는 조금 더 추천합니다 근데 요즘에 블로그에 광고가 붙어서 블로그도 매력이 생겼어요 왜 브런치를 추천하냐면은 브런치는 다음 메인 노출이 있어요 그게 블랙선 한 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브런치를 씁니다 그 다음에 브런치는 공유 집계가 정확하게 안에서 따로 보여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페이스북 밖에서 공유하면은 페이스북 밖에 안 잡히는데 브런치를 들어가면 실제 공유가 5배 넘게 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거는 안에 들어가서 클릭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공유하면 브런치 공유로 잡힙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뭐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계세요 그분도 혹시 혹시 바이럴 마케팅 컨설팅 안 하시겠죠? 에이 설마요 그럼 사익군이죠 사익군이죠 그러시면 안됩니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뭘 증명하셔야 되냐면은 무슨 무슨 빵빵해신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어떤 분이 최근 책을 출간했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 책을 싹 다 사서 1500명이면 우리보다 서평스러운 숫자가 10배 크거든요 그냥 그럼 여러분도 다 글쟁이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분 책을 사주셔갖고 그분 책을 다 사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그래서 한번 서평을 1500개 써보세요 진짜 그래서 그 책이 1500권 3000권이 팔리나 나는 진짜 여러분이 해낼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 뭐 모델을 다 찾았다면서요 그럼 떼돈 보시면 되겠네 축하드립니다 원래 비즈니스의 중요한 게 뭐죠? BM 자본 사람인데 BM을 만드셨어 그 다음에 난 거기서 아는 척하는 게 너무 웃긴 게 근데 자기가 책 팔리면은 아 그건 다음 거에서 넘어가면 되겠네 이제 다음 거 아무튼 다음 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아 왜냐하면 다음 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서 이제 저는 아무튼 우리는 새우잡이 배는 없고 결론은 뭐다? 새우잡이? 고래 고래다 우리는 새우잡이 고래였다 전혀 상관없고 우리 한 마리 이렇게 할 때 아 신큐메이션에서 다 뺄 거고 돌고래 맵면 이렇게 아 신큐메이션에서 다 뺄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큐메이션 내가 여기서 한마디만 인간적으로 할게요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해보시긴 하셨나요? 그런 걸 하고 저희를 비난하시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이 사건의 문제인가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감동꾼 교수가 저희 책을 짜집기라고 한 거 비판을 다 받아줬어요 심지어 표절 시비까지도 차분하게 받아준 사람들이에요 아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감동꾼 교수가 저한테 소속협방을 일삼아서 댓글을 내리게 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감동꾼 교수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책을 비판해서 받는다고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책을 비판할 수 있죠 당연히 저도 비판하는데 정확하게 뭐다? 소속협박으로 글을 내리게 했고 그렇지 전문가들 대응에 소속협박으로 일관했다요 허위사실 적시에 명예훼손이에요 그거는요 이거는 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든 안 받든 간에 허위사실은 백불이에요 확실하죠 우린 변호사 7분한테 잘못 구해놨어요 이걸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감동꾼 교수님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분이 꼭 말씀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왜냐면 오늘 제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왓슨 연구소에서 4년 정도 근무하고 이제 자기 개인 프라이버싱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SNS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시끄럽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빵빵 분야에서 일했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일을 했고 지금 하고 있고 인공지능 탑학회 논문도 있으니까 인공지능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동꾼 교수님이랑 같은 식의 근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같은 연구소 왓슨 연구소 출신이에요 왓슨 내에서 저를 비롯해 언젠가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다는 분위기였고 이제 끝나고 여러분 이제 논란 종결이에요 종결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분이 왜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고 책을 쓰시는지 특히 왓슨 내 시니어분들은 대단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인텔에서 CPU를 만들었다고 그 CPU가 달나라 우슈선에 쓰인다고 제가 달나라 가는 로켓 만들었다고 하면 그건 좀 어불성설이죠 본인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력 확실히 있는 분이라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욕심을 부리셔서 여기까지 일이 커진 거 아닌가 싶네요 이 글 쓰고 유튜브 봤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진짜 조금 힘들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여러분 모르시는 사실이 있는데 저희는 감동훈 교수님하고 원만하게 끝내기 위해 처음부터 연락을 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더 궁금한 건 좀 있는 거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한국의 인공지능 정말 잘하는 분들은 조용한데 왜 잘 모르시는 분이 신나게 떠들고 다니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좋은 일 계속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일반적인 똑똑한 지식인들이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뭐요? 그 이후에 팩트 체크? 기사? 그 다음에 그게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제3자를 통해서 감동훈 교수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거는 공개는 하진 않을 거예요 허락을 안 맡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 박사님과 퉁쳤다고 생각했대요 그 다음에 그거는 팩트고 저는 이거 나중에 법원 가면 공개할 거고 만약에 필요가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 나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그 저한테 보내준 메시지를 그대로 복붙을 하가갖고 무슨 팩트체크라는 데 보내셨는데 그 기자님은 저를 조롱했던 기자님이고 감동훈 교수님은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팩트체크 결론 여섯 개 단계로 감동훈 교수는 문제가 없다로 끝내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거를 대냐면 이게 여러분 진짜 이거는 여러분 개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자기가 이민 신청할 때 레코멘데이션으로 추천서를 증거자료로 써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 여러분 감동훈 교수님이 이 사태를 끝내고 싶으면은 슈퍼바이저한테 연락해서 내가 왓슨 개발했다는 거 좀 증명해 주십시오 그 이메일 한 통이면 끝나는 거예요 안 주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왓슨 출신 한국인이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또 읽어드립니다 안 좋은 이미지 가질까봐 걱정이네요 다들 원래 정말 좋은 분이고 겸손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분 이름 나왔으니까 안 하고 아무튼 왓슨 연구소 내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분이 결론을 내주셨어요 아무튼 왓슨 연구소 내에서 한국 사람들은 모두 신박사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감동훈 교수님에게는 그닥 관심 별로도 없었고 시니어분들은 평소 감동훈 교수님 활동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모임 때마다 실화만 하셨다 끝! 무슨 팩트체크예요 이거는 이제 끝났죠 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가만히 있으시면 되는데 계속 뭔가를 기사를 나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거 참여한 게 아니냐부터 이게 나오고 게다가 뭐요? 우리가 아니 사과를 구한 부모는 책에 대한 비판이 아닌데 뭐 얘네들 아주 책에 대한 비판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이거 돼 이분은 이거 제보를 해주고 이것 때문에 제보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감동 교수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말씀드렸어요 저도 아이비엠 사랑한다고 왜? 저희 진호 교수님이 요크타운 출신이 아니라 알마댄 출신이에요 산호세 출신이에요 똑같이 아이비엠 출신이세요 저희 부지석 교수님도 아이비엠 출신이에요 저희는 저는 아이비엠의 서자 정도는 돼요 종자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진성은 아니어도 서자까지는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아이비엠을 아직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참 이번 일이 아쉬워요 네네 저도 언젠가 기회되면 진짜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이비엠분들의 멘트도 꼭 하겠다고 인공지능 학회 가서도 저희들끼리 막 웃고 떠들긴 했지만 감동근 교수에 대해서 이 지경까지 갈 때까지 왔은 분들이랑 인공지능 하는 분들 책임도 있긴 있죠 자성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다들 피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가 감동근 교수님을 괴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끝난 거예요 감동근 교수님은 진짜 이걸로서 여러분이 계속 그러니까 쓰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이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멈춤이 되는데 뭔가 계속 뭔가를 만드시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요 그다음에 여러분 진짜 나쁜 게 뭐냐면 조폭 패거리 문화예요 저희가 여러분을 조리돌림 했으니까 제가 감동으로 나 그거 너무 웃겨 말씀 좀 해서 아 진짜 아니 저를 처음에는 네가 짱이었다가 어느 순간 나도 좀 들어가더라고 네 그러니까요 나는 그 조리돌림이 너무 경악스러운 게 우리 뭐 수능 배치표들 찾고 여러분 저 공공학번 아니에요 저 공일학번이어서 실제로 수능 점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더 낮아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그런 걸로 자존감이 낮지가 않고 과대평가셨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저한테 그거 옛날 거 그거 다시 띄워주세요 그거 막 동남아 비하 발언한 글 그거 있죠 그거 다시 띄워주시고 읽지는 말고 그분이 다시 거기다가 그분 실존 인물이에요 일베냐 그러는데 그분 실존 인물이고 MIT? 네 MIT고 그다음에 이제 부통령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 그리고 신영중이 종간나 새끼를 타개할 계획을 논의하셨다 이런 댓글을 달고 계세요 거기서요 이거는 변호사님이 이거 모욕죄 빼박인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뭐 신영중이라고 쓰면 넘어갈 줄 아는데 근데 또 제보가 들어온 거 이거에 대해서요 그분이랑 같이 일하셨던 분이 오마이갓 그러시는 거예요 오마이갓 혹시 그 유튜브에서 있는 경남과학과 MIT 언급하셨던 신씨라는 가상이물 어쩌고 올클 올리신 분이 혹시 빵빵 박사인가요? 지금 빵빵빵해서 근무하고 있는 세상 엄청나게 좋네요 저랑 같이 잠깐 뭐 좀 일을 한 일이 있어서 얘기 많이 해봤는데 세상에 그런 빵빵코가 없더라고요 설마 그 친구가 맞다면 그냥 빵빵 병자 취급하세요 아이고 왜 이상한 사람들은 떠드는 걸 좋아할까요 그냥 잠자코나 있지 이것까지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것도 만약에 진짜 이분이 저한테 명예훼손 걸면 법원 가서 다 만나면 됩니다 다 증언이 들어왔어요 와 나는 진짜 그냥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 저보고 거기서 소송협박을 한다는데 이제 제가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건 소송협박 아니고 지금 변호사 선임 끝났고요 소송협박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소송을 할 겁니다 이게 소송협박이에요 변호사 선임 끝났고 이거는 소송 100% 갑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소송협박이 아니라 100% 갈 겁니다 변호사 선임이 끝났고 저희는 변호사한테 완전 돈을 더 드리고 이름을 끝냈어요 간혹 책에 대해서 안 좋은 서평을 남긴 멘티 이게 진짜 얼마나 나쁜 문화입니까 여러분 그냥 거기서 있는 글들을 보세요 간혹 책에 대해 안 좋은 서평을 남기는 멘티나 유튜브는 오프라인 오프 멘토링 현장에서 링으로 꼴리 올려서 채찍질을 가한다 이거 증명하셔야 됩니다 1 허위사실 1 멘티가 나온 학교와 직장이 시원치 않으면 비하 발언을 서슴치 않고 공개망신호를 준다 허위사실 2 다시는 본인들이 출간한 책이나 홍보를 맡은 책에 대해 비하 용인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들을 멘티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이건 의견이니까 합쳐지는 거고 서평 쓰기 숙제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들이 멘티들이 읽을 책을 선정한다 3 그리 크지 않은 국내 출판장에서 1, 2천명의 충성도가 높은 멘티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책을 대거 주문한다는 무의미입니까 4 여러분 저희 책 그럼 출판 SCM 까면 돼요 저희 천 권이 나간 적이 처음에는 한 번도 없어요 동시간대 나간 거는 베스트셀러가 된 다음에 나가는 거고 왕궁 한 번도 왕궁 몇 번 나가보고 몇 번 나오고 안 나갔지 4, 500건이 맥스예요 그러니까 이거 4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 출판 전문가라는데 2천 권이면 1등 되고도 낳는다는데 요즘 쉽지 않아요 간당간당해요 1등이라는 게 어떤 1등이에요? 책이 두간 1등? 아니 하루 1등 그 다음에 그게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출판 관계자 1등도 안 해줘 보셨면서 전문자가 하고 싶은 거예요 1등 근처를 가봤어야지 몇 법칙을 알아야지 4개죠 그다음에 무엇을 의미할까? 신고가 정한 선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책을 선정하는지 주간 베스트셀러 방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멘토링 프로젝트에서 완벽한 공부법 맨 처음에는 완벽한 공부법도 없었으니까 아예 우리 책이 없었죠 그다음에 그거 이미 베스트셀러 된다 보니까 의미도 없죠 그다음에 조용히 계세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뭐로 받았냐? MS워드나 이메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평에도 뭐 한두 개는 활용했었네요 그러니까 뭐 근데 MS워드나 그런 걸로 봤던 시절이라서 새우잡입의 이론이랑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끝났고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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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큐베이션을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죠 그다음에 뭐 우리는 뭐 활용한 것도 없죠 그러니까 끝났고 책을 사고 책을 읽고 페북에 서평을 남기고 토론 유튜브 영상 댓글을 통해 남기게 했다 5 그다음에 멘티들과 숙제 검사가 많아질수록 숙제 검사 6 그가 운영하는 바이럴 매체수의 팔로우 클릭 수는 늘어만 갔다 멘토링 자원봉사를 통해 멘티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들의 비즈니스는 더욱 공고해지고 유튜브 수위는 높아질 수 있고 유튜브 수위가 안 높아졌거든요 7 7개의 허위사슬이 이 짧은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분을 명예훼손해서 벌금을 물리고 뭐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요 우린 무조건 소송을 때릴 거고 필요하면은 체인지그라운드 먼저 왜 때리냐 우리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릴 거고 로크미디오도 관계가 있는 거면 로크미디오로도 또 때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희 서평 뽑는 기준에 팔로우가 많은 사람들만 뽑는다라고 적시하셨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들어오려고 게시한 분도 뽑아준 게 있기 때문에 그분도 허위사실이어서 그분도 무조건 다 검토가 되면은 무조건 고소할 겁니다 차근차근 한 명씩 다 할 거니까 이번에 협박 아니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도 있냐면요 우리 제가 진짜 열받았던 게 뭐냐면은 우리 멘티가 멘티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거기 가서 제가 여러분 서평 댓글 지시를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뭐라고? 댓글 달지 말라고 저는 검찰 수색이 들어오면은 제 핸드폰 넘길 자신이 있고요 디지털 프라하십도 갈 자신이 있고요 그거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근데 어떤 친구는 자기가 법문으로 하고 있길래 거기서는 맨날 그런 말을 써요 신영준이 시키디? 이런 말을 써요 신영준이 시키디? 이런 말을 맨날 써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차분하게 법률 이분은 무슨 공대생인데 매우 또 예의를 갖춰졌어요 예의를 바르고 법문으로만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법대생 로우스쿨 준비생에서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 문해력이 높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도 만나봤어요 공빵빵님이라고 만나봤는데 뭐라고 썼어요? 사람 앞날 어찌 알겠습니까? 길거리에서 객사하거나 한강병 가서 가자 외치며 입수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썼어요 거기에 좋아요가 8개 쯤 됐어요 순간 나 지금 눈물 날 뻔했어 이게 정상적인 문화입니까? 진짜 빡치네 거기 여러분이 가서 보세요 그 친구 욕을 1이라도 했나 지금 이때 8개니까 더 찍힐 수도 있었겠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또 뭐라고 그 다음에 신영준이 시키디? 이 분이 쓴 글이 있어요 멤버들 머리수보단 부족하지만 한번 단결력을 모아봅시다 네이버 기사는 하단에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클릭해주시고 괜찮은 댓글 10개씩만 공감을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조직적 움직임이 보이시네요 여러분 이거 댓글 조작이에요 이게 범법이라고 이게 댓글 조작이에요 힘내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그 첫 번째로 댓글 다신 분이 뭐 뭐 뭐 여러 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10초 만에 클릭하면 이 분이 그 비아바런스 신 분이고요 마지막 분은 뭐라고 써져서 어제 부계정 어제 했는데 오늘은 부계정을 했는데 천형적인 댓글 조작이에요 어 이 분 성함도 다 나와있네요 아 이거 아니죠 이거는 다 가릴거죠 나중에 아 그렇지 여기는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다 가릴거고 이 분 신분 보호를 위해서 다 가릴거고 아무튼 이게 여러분 전형적인 댓글 조작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저희 보고 자꾸 뭘 시킨다잖아요 어떤 분은 뭐라고 썼냐면은 제대로 된 공격 방법에 대하여 1. 빵빵의 신을 네이버 카페로 옮기고 글들 전체를 공개로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신용준씨 책 환불운동 카페 개설을 요청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써놨어요 뭐 그냥 읽을 필요 없고 이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그럼 이게 전형적인 조폭 패거리 문화에요 저희가 어디 그룹을 만들어서 뭘 하나라도 했는데 제가 뭐만 하면은 지시래요 지시래요 지시는 나만 받은거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 회의도 잘 안오잖아 나는 어이가 없어서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분들이 진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냥 사회의 안타까운 단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저희는 뭐 새우잡이 배도 아니고 뭐 이 사태의 핵심은 뭐 새우잡이 배도 아니고 뭐 저작권 침해도 아니고 열심히 힘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건 핵심 인생은 우리가 고달프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PD분 한 명 말을 인용을 하면은 너무 소름 끼쳤다고 이 사건 보면서 소름 끼쳤고 진짜 인생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응? 진짜 소름 끼쳤다고 어떻게 저런 분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소름 끼쳤다고 아니 그 이제 여담에 있지만 저랑 관련된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관객 아닌 거를 뭐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 나중에 연락도 한번 드리세요 아니 저런 사이도 안 좋지 않았잖아요 연락 전화 통화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실 확인 뭔가 주장을 할 때는 사실 팩트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대개 극단적인 사람한테 예시를 들은 거예요 그 아랫단계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이제 결론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달플 수밖에 없냐면은 그냥 언뜻 보기엔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저도 고 작가님도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충분히 있죠 체인지그라운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분들이 악한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빠고 엄마고 친구이고 동료고 상사라는 거예요 상사라는 거예요 아까 그 분 보세요 비하 발언 썼던 분은 그러잖아요 뭐 빵빵코 취급하고 그분 얼마나 똑똑하신데요 그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상사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실 그 뒤에 그분에 대한 증언은 더 길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상사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 능력은 출중하다니까요 선형적 능력은 엄청 출중하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안 고달프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만 똑똑하면 호도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내 편이면 감싸면서 나는 착하고 너는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전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이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저는 기부 영수증만 끊은 게 여태까지 한 4,500만원에서 6천만원 될 텐데 그러면 저는 그만큼의 잘못을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그럼 저는 1억, 2억 기부하면 저는 자숙하면 용서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합당한 배상을 하고 사과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부는 제가 열심히 벌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졸꾸러기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찍은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진짜 저랑 함께하는 졸꾸러기로 운 친구도 있어요 너무 분이 받쳐갖고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너무 미안했고 그러니까 뭐 자꾸 거기서 막 그러더라고요 뭐 마지막이면서 마지막이면서 뭐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이제는 뭐 다 끝났기 때문에 열심히 뒤쫓고 저는 그 다음에 이번에 좀 감동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아 그렇게 1,500명이서 저를 제 논문까지 다운로드 받으시고 뭐 성적표까지 제 배치표까지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뭘 안 터셨겠어요 다 터셨는데 그래도 내가 깨끗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더 반성했고 고 작가님도 진짜 깨끗하게 사셨구나 더 반성하고 더 아니 뭐 부족한 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부족한 게 나오면 거기 나오면 저도 잘못하면서 잘못한 게 많아요 아 당연하지 친구도 많이 괴롭혀서 사과도 했었고 저도 나쁜 짓도 많이 도둑질도 했었고 그랬을 때 도박도 했었고 저도 나쁜 짓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뭘 몰라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네 저도 몰라서 한 거 있어요 저희 뭐 당연히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그게 세금 문제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범법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민사는 합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배상을 하거나 그래서 다 처벌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저희는 저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응당의 책임을 꼭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분 앞으로 잘못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 꾸짖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꾸짖어 드릴 거고요 그렇게 저는 앞으로 졸꾸러기 여러분은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고 진짜 이번 사건은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이고요 그쪽에서 터무니없는 새로운 주장을 갖고 나오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거 해서 우리가 말을 안 하게 그러니까 저희를 외통수로 걸지 마세요 외통수로 걸면 저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저희 체인지그라운드나 로크미디오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관련상에서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는 또 만나요 이거예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